요샌 뭐죠? 요샌 뭐예요? 나 그거 봤어! 여러분 그거 뭔지 알아요? 아 이거다! 이게 네래요, 네네. 아 거꾸로 해달라고요? 손가락 고장. 아니야 요즘 유행, 애기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라고 봤단 말이야. 내가 손등을 맞대시라고요? 아니야? 아니 손등을 맞대라면서? 아니 어떻게 하는 거지? 아까 그 손으로. 손등을 하라고요? 어떻게 하는 거지? 아 이런 건가? 어 잠깐만! 어 잠깐만! 손등끼리 붙여요. 이게 응이야? 응 한 번 하기 너무 힘들다. 아 이것도 아니야? 반대로요. 아 이렇게? 반대로요. 어떻게 반대가 뭔데? 한 손만 돌리시라고요? 아! 아 이렇게! 아 이렇게! 이렇게! 이거다! 응! 이거! 아 응! 아! 야 인싸 되게 어렵다. 응! 쌩! 쌩 난리를 피웠네. 아니 나는 뒤집으라고요? 그러길래 이거 이렇게. 아니 뒤집으라고요? 그럼 당연히 이렇게 뒤집지. 이렇게 이렇게. 아 이렇게 응하면 되는 거구나. 손가락 욕도 먹어보고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